안녕하세요. 손덕주입니다. 저는 오늘 유닉스 관련 운영체제 연구개발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소는 지난달까지 다니고 지난달에 정년퇴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유닉스 관련 운영체제 그리고 그 관련해서 두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유닉스 포팅활동 그리고 멀타입 프로세서 유닉스 개발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유닉스 운영체제는 AT&T 벨렙, 그 당시 사실은 AT&T는 통신회사였는데 AT&T 벨렙에서 1970년경에 탄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제 1972년에 C 언어로 작성이 됐고요. 1979년도에 유닉스 버전 7이 릴리스가 됐는데 이것이 최초로 사실 이식성을 고려한 설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유닉스 버전 7이 사실 많이 보급이 됐고 저희도 그 당시에 유닉스 버전 7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언어가 C 언어로 작성이 됐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급 언어인 C 언어로 작성이 됐고 그 다음에 소스가 공개가 되었던 최초의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과 기업에게 보급이 돼가지고 많이 퍼져나가게 됐고 또 산업 쪽에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지털 이퀴먼트사라든지 썸마이크로 시스템, 휠레페카드, 그 다음에 IBM사 이런 대형 업체들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유닉스 시스템 시장을 크게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서 좀 잠깐 리눅스하고 비교할 거는 유닉스 운영체제는 이 당시 AT&T 벨렙에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또 라이센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는 노벨사로 다시 또 유닉스 운영체제가 팔리게 됐고 나중에는 산타크루즈 오퍼레이션에 다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회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운영체제가 됐죠. 그런데 이제 한편 리눅스 운영체제는 공개 소프트웨어이면서 무료 소프트웨어로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리눅스 토발주의에 의해서 1991년에 첫판이 릴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리눅스 탄생부터 시작하면 한 20년 정도의 이후에 리눅스가 리눅스 토발주의에 의해서 릴리스가 됐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개인이 개발을 시작했는데 커뮤니티에서 개발을 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리눅스를 유지보수화하고 커뮤니티와 함께 유지보수화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 개의 어떤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이런 커뮤니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닉스는 이제 8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에서 많이 상용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AT&T의 멀타이 프로세서 유닉스 시스템은 1993년도에 이제 멀타이 프로세서 유닉스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표준활동으로서는 국제 표준활동으로서는 IEEE 컴퓨터 소사이티 주도로 해가지고 포직스라고 하는 규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1988년도에 포직스 규격을 만들기 시작해서 운영체제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포직스 규격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유닉스 포팅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에서 활동이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는 1981년도에 디지털 익히먼트사의 PDP11, 1170용의 유닉스 운영체제를 PDP11, 44 시스템으로 옮겨가지고 시스템을 운영체제를 설치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서울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연결하는 호스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연결하는 그런 시점에서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한편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삼성반도체 통신은 1981년부터 시작해서 총 85년까지 유닉스 운영체제를 이용해가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16빛 또는 32빛 프로세서를 사용해가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 프로세서는 모토롤라의 6만 8천 계열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전자기술연구소에서는 이 당시에 PDP11, 70용 유닉스 코드를 가지고 모토롤라 6만 8천 계열의 컴퓨터로 이식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운영체제의 하드웨어 종속 부분들을 목표 시스템인 6만 8천 계열 시스템에 맞도록 변경을 해가지고 그 코드를 컴파일해서 그 당시 공통의 메디아가 따른 것이 없기 때문에 시리얼라인으로 목표 시스템에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목표 시스템에서 부팅,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부팅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해가지고 운영체제를 살리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말타입 프로세스 유닉스 개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타입 프로세스 유닉스는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87년부터 2000년에 걸치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용도로서 개발이 되었고 이 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통신, 현대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추기에 전에 저희는 세컨트사라는 업체를 문의해가지고 말타입 프로세스 운영체제 기술 도입을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컨트사는 작은 기업이지만 상당히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는 말타입 프로세스 운영체제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당시 기술 도입 비용으로 500만 달러 정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기술 도입은 무산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87년도경에 AT&T 유닉스는 말타입 프로세서를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타입 프로세서 유닉스 개발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네 단계의 프로젝트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단계별로 간략하게 프로세서 운영체제의 특징과 프로세서 개수 또 투입 인력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인 87년부터 91년까지는 단일 프로세서용인 AT&T 유닉스 유닉스 시스템 5 3.2 버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주전상기인 타이컴을 위한 시메트릭 말타입 프로세서 유닉스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주전상기 이것을 저희가 주전상기 2라고 부르는데 주전상기 2와 주전상기 3 시스템은 시스템 버스를 공유하고 공유 메모리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당시 시스템의 적정 프로세서 개수는 4개 정도의 프로세서를 적정 개수로 받고 개발 투입 인력은 35명 정도를 4년간 투입했습니다. 물론 운영체제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주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단계인 91년부터 94년까지는 AT&T 유닉스의 시스템 5 4.2 버전을 저희가 기반으로 사용했고요. 주전상기 3 시스템을 위한 시메트릭 말타입 프로세서 유닉스를 개발했습니다. 2단계 시스템의 적정 프로세서 개수는 8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인력은 한 20명 정도를 3년간 투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단일체인 유닉스 커널과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말타입 프로세서 유닉스가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시스템 자체가 그런 규모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1995년부터 98년까지 유닉스 웨어 2와 코러스 마이크로 커널 기반으로 주전상기 시스템 4 시스템인 스위치바 네트워크 기반의 스팍스 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미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코러스 마이크로 커널은 프랑스의 인리아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로 시작했고 나중에 코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로 독립을 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운영체제의 시리얼라이즈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서 병렬성을 높이는가 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이크로 커널이었고요. 이 단계에서 저희들은 노벨사 이 당시에 소유권이 노벨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노벨사로 공격연구를 추진하였고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을 계속했습니다. 이 당시 시스템의 적정한 프로세서 개수는 16개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은 20명 정도를 3년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로젝트 단계에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유닉스 웨어 7을 기반으로 해서 CC누마 시스템을 위한 CC누마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발했습니다. 유닉스 웨어 7이라고 하는 것은 유닉스 웨어 2가 있었는데 그것과 산타쿠르즈 오퍼레이션의 오픈서버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통합한 그러한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누마 시스템이라고 하면 난 유니폼 메모리 억세서라고 하는 것인데 누마 시스템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그룹핑해가지고 여러 그룹들을 다시 2단계로 묶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서가 다른 그룹에 있는 리모트 메모리를 억세서할 때 어떻게 캐시 코헤런트를 성능 오바이드를 줄이는가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산타쿠르즈 오퍼레이션사와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했는데 미국의 유수한 여러 회사들이 산타쿠르즈 오퍼레이션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사 약 300만 불 정도를 제공하고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였는데 저희 애트리에서는 인력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미국 회사에 파견하는 것으로 계약해가지고 연구비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닉스웨어 7 운영체제를 애트리는 2년간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참여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디스카운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CC누마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가 시뮬레이티드 CC누마 환경을 구축해가지고 운영체제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플랫폼이 완성된 다음에 운영체제 진단용 보드를 이용하고 또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시험하고 계속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의 프로세서 적정 개수는 32개 정도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팀은 20명 정도를 3년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멀타이 프로세서 유닉스 개발 환경과 시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 디버깅 도구로는 어쨌든 커널 디버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커널의 주요 이벤트의 자료들을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커널 모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커널 자료 접근 횟수 그 다음에 그 커널 자료에 접근하고 있는 시간 같은 거를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 병목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운영체제 시험은 자체 시투를 이용한 기능 시험이라든지 표준 인터페이스 시험 그 다음에 벤치마크 시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OLTP 등을 이용한 TPC 벤치마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1980년, 1990년대에 멀타이 프로세서 유닉스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주전상기 2, 3, 4 시스템의 상용화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한 2000, 그 당시 서버로서 한 2000여대의 시스템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애트리의 미닉스 운영체제와 시시누마 운영체제 기술로 인해가지고 운영체제의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정도 극복을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산타크루즈 오퍼리션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16개 프로세서에서 오라클 TPC 벤치마크를 했을 때 다른 국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유수기관들과 비교해서 저희 시스템이 상당히 우수한 그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떻든 운영체제 기술 진보를 통해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그 다음에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운영체제 개발 체계와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방법들을 치교화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다수의 논문 해외와 또 국내에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